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으로 오른 가운데 강남권 등 일부 선호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는 11%를 차지했습니다. 서초구의 경우 지난 7월 신고가 비중이 34%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아파트 매매 계약 3건 중 한 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셈입니다.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5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.